이 학교로 전화번지를 3주 여전히 이 학교는 내게 낯설고 이상하다 그리고 평범한 듯하지만 뭔가 다른 아이들 안녕 전학생? 학교 적응사한테 가? 응 야챔! 그리고 학교만큼이나 이상한 아이들 12명이 있다 서로 친한 듯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그 아이들 무엇보다 특히 내게 너무도 이상하다 그리고 이 아이가 불안하다 하지만 피하고 싶진 않다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은 뭘까? 늦게 저녁은 인간과 사랑에 빠지면 막혀져 겉으로 보기엔 나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이 아 난 없어? 왔어?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너 사고 하셨다면서요 괜찮아? 응 어 어 차가워 차가워 아저씨 사줘요 아저씨 사줘요 늦게? 정말 그 늦게 좋아? 아 아 아 아니야 아 아 아닐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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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한테 관심 갖지 마 아 이유가 뭔데 그게 다 우리가 그러니까 늦대요 늦대 의리라고 남자한테 늦대잖아 의리라고 의리라고 카이는 대체 어떤 아이일까 눈동자 색이 변하고 지나치게 빠르고 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왜 다들 널 피하라고만 하는 거야? 말해줘 도대체 넌 어떤 애야? 인간을 죽이고 그 힘으로 영혼을 사는 늑대 인간 하지만 늑대 인간의 유일한 약점은 사랑이다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젠의 진짜 모습이야 상관없어 그래도 난 니가 좋아 꿈같은 시간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결코 싶지도 않다 제발 결코 싶지도 않다 결코